영생을 얻고 싶으시면 호흡을 조절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음으로써 우리가 살아있는 혼육을 갖춘 존재가 되었습니다 비밀은 숨결에 있습니다 지금 내가 쉬는 숨 내가 폐를 통해서 숨쉬는 숨은 인간적인 숨입니다 이 숨도 내가 조절 마음대로 못해요 이것도 사실은 성령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건데 나한테 조절권을 줬습니다 그래서 들이시고 내쉬고를 숫자로 맞출 수 있고 몇 초씩 끊어서 할지도 정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고르게 하세요 들이시고 내쉬고 고르게 하세요 고르게 조절해서 배꼽에서 한 5, 6cm 손가락 3개 정도 아래 안쪽에 에너지 센터가 있습니다 하단전이라고 하는 에너지 센터가 있습니다 그 에너지 센터에 집중하시면서 들이시고 내쉬고 호흡을 하세요 기독교 분들은 들이실 때 예수님 내쉴 때 자비를 이게 옛날 수도사들이 쓰던 호흡법과 겸해서 기도하는 법입니다 들이실 때 예수님 내쉴 때 자비를 이러다 보면 호흡이 늘어나요 들숨 날숨이 같이 늘어납니다 단전자리에 배꼽에서 5, 6cm 안쪽에 저 안쪽에 요만한 CR이 있어요 느껴보시는 분들은 나중에 느껴보실 수 있어요 CR이 있습니다 이게 에너지를 먹으면 크게도 주먹만하게도 느껴졌다가 작아지면 아주 쌀알만하게 작아지기도 했다가 콩알만하게 느껴지기도 했다가 다양합니다 이게 단전이래요 이게 단전이 다른 게 아닙니다 이게 단자예요 단이 다른 게 아니라 주사 주사라고 하는 빨간 돌멩이를 캐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우리 몸 안에 에너지의 돌이 있어요 이게 저기 서양 신비학에서는 현자의 돌 해리포터에도 나오죠 현자의 돌 철학자의 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돌을 가지면 영생한다 서양의 생재륨왕이 몇백 년 살았네 이런 게 다 현자의 돌을 가져서 그렇다고 합니다 현자의 돌이 뭘까요? 내단이요 단이요 그게 돌멩이 들고 다니는 줄 아는 사람은 다 엉터리입니다 절대 영생 못 합니다 영생은 여러분 몸 안에 이미 에너지체가 개설되어 있어요 하느님이 이 육신 안에 신비한 걸 이미 깔아놨어요 우리가 폐호음만 하고 살면 선악과의 나무의 열매만 먹은 거예요 그래서는 칭이 성악까지는 가능한데 영화가 안 돼요 영화는 생명의 나무를 먹어야 돼요 생명의 나무 열매를 먹어야 돼요 생명의 나무 열매가 어디 있는데요 우리 몸 안에 이미 생명의 나무 신단수가 있다니까요 그게 경락이에요 경락에 다 깔려 있어요 정중앙선에서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을 관통하는 이게 생명의 나무 단전에 집중해서 호흡을 계속 해주시면 그런데 깨어나야 돼요 참나각성이 되고 양심이 힘을 얻으면 하단전도 점점 에너지가 모입니다 거기에 더해줘서 호흡 수련까지 같이 해주면 하단전에 기운이 크게 모입니다 생명의 나무에 뿌리에 물을 줘야죠 뿌리는 여기입니다 생명의 나무에 뿌리, 이 줄기, 꽃이 꽃 피우는 건 상단전입니다 가슴이 줄기라면 이게 한 나무에요 그런데 계속 화려한 꽃만 피우고 싶지 생명수가 저 뱃속에서 샘솟지 않으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생명수가 뱃속에서 샘솟아야 된다 계속 터져나와야 됩니다 하단전에서 물이 터져나와야 돼요 생명수가 그래야 이 많은 역사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몸을 통해서 하고 싶은 역사는 칭의, 성화, 용화입니다 카발라에서 생명의 나무를 똑바로 세우라고 합니다 도 얻은 라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카발라 그래서 앞뒤로 찢어져 있는 경락은 선악과에 해당되고 가운데 중심에 서 있는 게 생명의 나무 충맥이라고 하죠 충맥 임동맥 도는 게 선악과라면 가운데 똑바로 서는 게 충맥입니다 생명의 나무를 세워라 그러면 제 비밀 쏩니다 영생 얻으시라고 도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몸 안에 다 있다 여러분이 소우주다 그런데 칭의, 영화의 비결도 몸 안에 다 있다 참나각성, 성령 받아라 내 마음에서 양심으로 여러분의 욕망, 감정을 경영하라 양심으로 욕심을 경영하라 하단전에 가면은 CR이 있다 여기다 에너지를 모아라 그러면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호흡이 하단전에 에너지에 기운이 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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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 하단전이 숨을 쉽니다 하단전에 이게 느껴지는 분들은 멘토분들한테 얘기하세요 하단전에서 심장이 뜹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는데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이게 뜨면 부활체가 갖춰질 기초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몸 안에서 부활체가 숨을 쉰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단전의 에너지를 모아줄 뿐이에요 깨어서 성령 각성된 마음으로 단전의 에너지를 모아주면 하단전에서 심장이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부활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부활체는 원래 깔려 있어요 여러분 몸 안에서 경락이라고 그래요 동양에서 침을 놓고 해서 효과가 있는 이유는 그 경락을 자극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단전에서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하단전 좀 이쪽에서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하단전과 배꼽 사이쯤에서 숨을 쉬기 시작할 거예요 이런 분들은 학당 멘토 사도들을 찾으라 호흡을 단전에 집중해서 호흡을 늘려나가세요 들수는 날수는 똑같게만 하세요 그럼 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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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이쉬고 2초 내쉬고 3초 들이쉬고 3초 내쉬고 해보세요 계속 하고 점점 길어집니다 그러다고 1분 들이쉬고 1분 들이쉬고 1분 내쉬고 할 때쯤 되면 보통 그런 현상이 일어날 텐데 그 전이라도 좋아요 또 1분 1분 해도 호흡의 질이 다양하니까 뭐가 좀 안 맞는 분들은 좀 더 하셔야 될 수도 있고 맥동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영생의 비밀입니다 예수님 이거 아셨어요 나를 믿고 따르면 여러분 뱃속에서 에너지가 솟구치게 해줄 수 있어요 생명수가 솟구치게 해줄 수 있어요 예수님 믿고 따르면 저를 믿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신다면 칭의성화 영화 다 가능합니다 살아서 천국에 들어가서 시민권 영주권 통치권 다 얻을 수 있어요 다만 칭의성화가 안 된 분들이 바로 영화를 노리실까 봐 영화는 칭의성화 다 된 뒤에 의미가 있는 거지 그 전에 얻으신 분들은 칭의성화도 안 돼 있는데 에너지만 얻으니까 온전한 영생도 아니고 그 에너지가 에고의 힘을 키워줘서 더 어긋나게도 만들 수 있어요 저는 그런 경험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의각당에서 신사 문사 문사 이상들한테만 태식을 가르쳐 드립니다 신사 문사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칭의성화의 기초는 잡아드려야 되니까 참나각성과 양심성찰의 기본은 얻으신 뒤에 퇴식을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겠다는 거예요 돕고자 함입니다 그러니까 문사 이상에 한해서 현재 지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퇴식반이라고 있어요 온라인 퇴식반에 가입하셔서 퇴식은 제가 직접 시켜드립니다 퇴식으로 들어가는 연결은요 제가 직접 해드리니까 돈 엄청 받고 연결해 주나 보다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가르쳐 드리고 싶어 죽겠는데 참고 있는 게 저는 지금 퇴식하는 법도 다 까발리고 싶지만 다 까발려 버리고 싶지만 참고 있는 거는 탈날까 봐 참고 있는 것 뿐이에요 이 방송 보고 또 혼자서 하시다 탈날까 봐 그리고 이걸 또 악용하시는 분이 나올까 봐 이거 다른 단체에서 이거 퇴식법 가면요 제가 볼 때 1억은 받습니다 다른 데 시세를 보면 1억 받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데 악용될까 봐 온 인류한테 가르쳐 드리고 싶지 소수한테 이걸 전해서 악용되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퇴식반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 도전하세요 아니 이럴 때가 어디 있다고요 여러분 용어비결 같은 용어비결은 퇴식한 사람들이 보라고 쓴 겁니다 제가 사실 용어비결은 퇴식한 사람들이 봐야 이해가 돼요 그 전에는 초보자를 위한 단학이 맞고요 용어비결도 재밌긴 합니다만 용어비결이 제대로 이해되려면 퇴식을 하시는 게 답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오늘 성탄절 맞아 청기누설 좀 드렸어요 영생의 비밀 왜 요한복음이 영생의 복음이라 요한복음 마치는 성탄절이라 너무 의미 있어서 오늘 쏩니다 예수님이 전하고 싶었던 얘기가 이걸 테니까 제가 전해드릴게요 도전하세요 누구나 가르쳐 드리려고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도 지금 제가 얘기한 거 무시만 하지 마시고 활용하세요 왜 예수님이 당대에 다 영생 얻을 수 있다고 했는지 도마복음에 이 말이 나오죠 너희들은 거듭나서 새 몸뚱이 새 팔다리 얻어야만 돼 그런데 그게 죽은 뒤에 얻는다고 안 했어요 지금 얻어놔야 죽을 때 안 죽어 지금 못 얻으면 죽고 난 뒤엔 답 없어 이게 기존 기독교에서 도마복음을 싫어하는 이유입니다 죽은 뒤에의 영생 나중에 심판의 날에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영생을 기다린 사람들한테 너 살아서 영생 얻어야지 죽고 나면 답 없어 이런 얘기가요 충격적이거든요 제가 오늘 산타입니다 산타로서 그냥 꺼내 드리는 거예요 영생 받으시라 예수님이 그랬죠 초림 때 성령 받아라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네요 성령은 그때 이미 받으셨다면 영생 받으세요 영생 받으세요 여러분 죽고 나서 심판의 날 기다려라가 사도 바울의 입장이에요 무덤에서 시체가 일어선다 이게 사도 바울의 휴거론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영성체 왜 받게요 아니 예수님 이 얘기 왜 했을까요 빵은 내 살이요 포도주는 내 피다 이거 안 먹으면 천국 못 가 아니 성령만 받으면 되는데 왜 빵과 포도주를 괜히 얘기해가지고 사람 현혹시키죠 새 피 새 살 얻어라 이거예요 그게 도마복음과 요한복음이 어떻게 둘이에요 똑같은 소리 한 거지 굳이 왜 영성체를 해야 될까요 왜 성체를 수령하는 그런 의식을 왜 천주견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거 밀떡 먹는다고 예수님 그 빵 먹는다고 거기 주면 빵 주죠 떡 주죠 떡이 빵이죠 그거 준다고 내 몸에서 예수님 피와 살이 돌아요 단전히 살아나야 여러분 내 몸 안에서 전기가 돌고 피와 살이 돕니다 새로운 피와 살 눈에 보이는 피와 살이 아니에요 눈에 안 보이는 피와 살이 여러분 몸 안을 채워요 그게 부활체입니다 그런데 그게 물질화도 가능해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죠 물질화도 가능하다 안 보이게 됐다 보이게 됐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시는 동안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하시잖아요 영성체 하는 법을 제가 오늘 얘기 드리는 거예요 진짜 영성체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법을 제가 얘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단전을 집중하면서 들이식 때 예수님 내실 때 자비를 기독교 스타일로 이 길이가 늘어나다 보면 여러분 단전에 에너지가 차고 차고 차다가 하나님의 숨결이 온전히 각성해서 하나님의 호흡이 일어납니다 폐를 거치는 호흡이 아니라 순수한 에너지적인 호흡이 일어납니다 폐호흡도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진짜 하나님이 관할하시는 호흡이 일어납니다 그것도 모르면서 부활체를 바란다면 남의 말 듣고 본 적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거를 남의 말 듣고 같이 기다리는 거예요 인류에게 태식의 비밀을 밝히는 날이기도 하고요 인류에게 태식의 비밀을 밝히는 날이기도 하고요 영생 받으세요 여러분 영생 받으세요 여러분